교복보다 많이 입는다는 반팔 추천 탑7 입시덕 후 요즘 반팔 입는 후먼들 주제 추천해줘라 아 올여름에 또 뭐 입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후먼들 숨어! 오늘은 교복만큼 많이 입는다는 반팔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온라인 구매처 학생 트렌드를 꼼꼼히 살펴 제품을 선정하고 짱짱한 정도 교복과의 매칭 가격 등으로 순서 매겼으니 이참에 구매해봐야겠다 싶은 후먼들은 집중해서 봐라 후 들어가기 전에 반팔 문화 이벤트 가보자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가서 갖고 싶은 반팔 이름 적고 주제 추천 와장창 쏟아낸 후 기다리면 커뮤니티로 당첨자 발표가 올라갈 거예요 모두 두근두근하면서 참여해주길 바란다 그럼 이만 후 이거 레알 교복이지 탑7 파타고니아 P6 로고 리스판서빌리티 옷 좀 입을 줄 안다는 사람들이 애정한다는 브랜드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티셔츠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 데려온 이 친구는 그 유명한 리스판서빌리티입니다 플라스틱 물병이나 짜투리 원단 같은 재생소재로 만든 리사이클 티셔츠죠 신박한 소재긴 하지만 재질이 살짝쿵 얇아서 비침이 꽤 있습니다 또 가격이 약간 비싼게 아쉬운 포인트네요 그래도 교복에 찰떡이라고 하니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눈 질끈 감고 살만하다더라 후 너 35살이야? 탑6 MMLG 1987 이 티셔츠의 매력 포인트는 가슴팍에 크게 박힌 1987 로고입니다 존재감 뽐내는 로고 덕에 교복과 사복 어디에 입어도 특별한 느낌을 들 수 있죠 하지만 로고의 프린팅이 살짝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신경 써서 빨지 않으면 금세 가뭄난 땅마냥 쫙쫙 갈라질 것 같아요 재질 역시 다른 티셔츠들과 비교했을 때 얇아서 시원하긴 하지만 세탁기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창호지 뺨치게 흐물거릴 것 같다는 후기가 많더라 후! 무난하게 최고야! 탑5 비바 스튜디오 로케이션 숏슬리브 앞뒤로 간결한 로고만 새겨진 깔끔한 디자인에 무난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픽을 받은 로케이션 숏슬리브 티셔츠 교복에 받쳐 입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특히 요 형광색 티셔츠는 교복에도 어울리지만 사복으로 입으면 KTX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눈에 띄어서 인기가 많다죠? 하지만 세탁 몇 번에 목이 엉엉 온다는 의견이 있으니 잘 달래서 입어야겠네요 스몰 사이즈도 크다는 평이 많아서 활동량이 많은 후먼들에게 추천! 후! 와 색깔이 이렇게 많다고 탑4! 그루브라임 NYC 로케이션 티셔츠 그루브라임 NYC 로케이션 티셔츠는 무려 16가지의 색깔이 있어서 그날그날 기군에 따라 골라 입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려 입으려면 7장이나 필요한데 그걸 다 어떻게 사냐구요? 걱정은 넣어둬! 이 친구는 가격이 깡패니까요! 하지만 원단이 조금 얇아서 세탁 한두 번에 목이 쉽게 늘어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루브라임 역시 비바 스튜디오와 비슷하게 단결한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라 교복과의 조화는 말할 것도 없어요 후! 이 티셔츠 나한테 커보이나 탑3! 커버넛 어센틱 로고 티셔츠 그루브라임 만만치 않게 색이 다양한 어센틱 로고 티셔츠 but! 흔하게 볼 수 있는 색들이 아니어서 입으면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심지어 튼튼하고 두께감 있는 원단이라 매일 입어도 닳지 않을 것만 같은 든든함이 느껴지죠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소매에 달린 요텍이에요 작지만 까끌거려서 공부할 때 입으면 은근히 신경쓸 수 있습니다 후! 도라에몽 친구들은 도개를 들어주세요 탑2! 카라트! 워크웨어 포켓 반팔 티셔츠! 샥! 보기만 해도 다른 티셔츠와의 차이점이 단번에 보이는 워크웨어 포켓 반팔 티셔츠 이 주머니 덕분에 교복과 함께 입었을 때 꾸안꾸 분위기를 낼 수 있다죠 소매를 꿰맨 방식도 다른 티셔츠들에 비해 튼튼해서 완성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핏이 좋다는 평도 많아서 차세대 패셔니스타를 꿈꾸는 친구들이 줍줍하면 좋겠어요 다만 다른 티셔츠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워낙 크게 나와서 사이즈표를 잘 보고 사야겠다더라 후! 귀여운 건 못 참지! 탑1! 마크 곤잘레스 엔젤 와펜 반팔 티셔츠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티셔츠 소개를 눈여겨보세요 앞에는 귀여운 로고 뒤에는 시크한 문구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엔젤 와펜 티셔츠입니다 목 부분과 소매 밑단 등 마감이 짱짱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굴러도 호떡 없을 것 같아요 기본 컬러부터 기아학 무늬가 들어간 티까지 종류가 다양하니 나와 잘 어울리는 옵션 선택해서 개퀴! 하면 되겠죠? 후! 이 티셔츠들과 함께라면 이번 여름 정말 거뜬하겠네요 문화 이벤트 잊지 말고 참여해서 득템 놓치지 맙시다 그럼 구독하시고 이벤트 신청하러 가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